도하의 기적. 94년 미국 월드컵 본선 티켓을 두고 아시아 지역에서 예선 경기를 치르던 대한민국. 한국이 북한을 상대로 이기는 것도 중요했지만 복잡한 경우의 수 때문에 일본의 경기 결과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좌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처럼 일본은 경기 종료 10초 전 이라크에게 추가 골을 허용했고 결국 대한민국이 극적으로 마지막 본선 티켓을 따는 바 있죠. 우리는 그날을 도하의 기적으로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년이 지난 어제 우리는 또 한 번 도하의 기적을 이뤄냈습니다. 후반 45분이 지나고 주어진 추가 시간, 기력이 소진된 선수들 사이로 캡틴 손흥민 선수의 마지막 질주가 시작되고 그 옆으로 돌진하던 황소, 황희찬 선수. 손흥민 선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고 황희찬의 발에 걸린 공은 꼴망을 멋지게 흔들었습니다. 12년을 기다려왔던 우리의 16강 진출은 끝나는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브라질을 상대로 또다시 쉽지 않은 결전을 치러야 합니다.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오늘의 시그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지금까지 강지영의 시그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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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